자 안녕하십니까 손가락모델러 갑핀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특별한 작품을 준비해놨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에요 이 SAT 스틸에서 나온 신한주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나온거 보고 어마무시하더라구요 저도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저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팀이 알아서 모델링을 해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제가 저번에 저희 이제 구독자 이만 이벤트 했을때 저한테 협찬해 주셨던 모델러 닉네임이 타쿠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걸 벌써 두채를 만드셨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촬영을 하고 싶어가지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가지고 와왔는데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체만 이렇게 된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른쪽에 외장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붙이는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타쿠로님 같은 경우도 좀 투졸이 많으셔가지고 얼굴 공개를 좀 꺼려하시기 때문에 손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제 손이구요 한번 그러면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쿠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쿠로 구구미입니다 구구미 뭐에요? 구구 남들이 구구라고 해서 99년생인지 알고 있는데 사실은 76년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으면 저한테 맞춰주시잖아요 자 한번 그러면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뒤쪽이 무겁기 때문에 백팩을 먼저 결합을 해주고 베이스에 올려야 합니다 네 베이스가 옆에 있죠? 네 마무리 단계 전이어서 어 이게 보니까 그 소체를 PG 유니콘 쓰는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소체 PG 유니콘을 쓰고 외장은 매진 컨버전 킷인거고 그렇죠 애칭도 되게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네 애칭도 들어가고 SH에서 사용하는 전용 프레임이 또 들어가고 메탈 관절이 또 들어갑니다 이런 아 메탈 관절이 들어가요? 네 이런 관쪽에 아 메탈 관절도 들어가고 무게받는 부위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울트라그리드 우리거 갓핑고포도 보면은 이런 데 다 쬐라 들어가는 이유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면 쳐지거나 부러지거든요 레진이 그래서 레진 만들기가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워요 이게 이게 뭘까요? 백팩이죠 백팩 뽑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만드는게 쉽진 않겠네 진짜로 정보가 엄청 납니다 제가 여태까지 만든 중에서 독대급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이게? 부품도 많고 아 다음에 울트라그레이드 유니콘 한번 하셔야겠네요 어? 네 이거 좀 빼주세요 이게 내꺼 같으면 막 해도 상관은 없는데 좀 늦게 아니니까 솔직히 그 반다이 킷은 조립할 때도 재밌거든요 근데 레진 킷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아서 가공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딱 안 맞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막 최적화된 제품들은 아니거든요 레진으로 만든 게 그래서 조립할 때마다 항상 되게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저만 긴장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마 대부분 모델로님도 다 긴장 엄청 되셨고 조립할 때 오 멋있네요 와 이 안에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도색을 다 하셨네 분할 도색을 이거 도색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다 도색을 이거 일체형이에요? 네 붓도색인가요 하면은? 마스킹인가요? 마스킹 어쩐지 붓도색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도색하고 마스킹하고 흰색 칠하고 마스킹하고 빨간색 칠하고 마스킹하고 마스킹하고 그레이 칠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이거 어떻게 개수하셨다면서요 이 부분을 아 원래 보다 어깨 이게 스파이크가? 네 스파이크가 쳐지지 않도록 이쪽에 보면은 어깨쪽에 부품이 있는데 이쪽에 그 부품 때문에 스파이크가 너무 많이 붙여서 아 그게 걸린다 일자로 이렇게 안 걸립니다 그래서 장례사진에서 보시면 이 방패를 앞으로 이렇게 달고 있는데 저는 과감하게 그 부분을 삭제를 시키고 방패를 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모델러분들의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장례대로 하라고 하면은 하면 되는데 그게 안 예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봐도 그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아 역시 아 역시 이런 문양도 다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데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파츠가? 일체로 붙여가서 아 이 파츠 하나 아니에요? 하나가 아닙니다 아 난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여기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아 진짜요? 이 가운데 부분을 순접으로 메꾸고 사포질을 해서 티 안 나게 일체형으로만 세우고 이 팔 부분도 여기도 원래 라인이 있어요 음 적합 라인이 근데 그것도 너무 보기 싫어서 아 그것도 아예 그냥 일체형으로? 일체형으로 만든 거예요 일체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라인 볼에 가장 중요한 거 응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원래는 이게 이 정도까지 길이에요 네 그럼 여기 팔 하박 부분에 맞닿아서 자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줄여주고 잘라서 네 잘라서 줄여주고 음 자 와 씨 자 별까지 조립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해치 오픈 기믹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앞 스커트도 있고 네 옆 스커트도 있고 가동이 되긴 하지만 네 저는 배는 고정입니다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고정을 했습니다 아 네네네 이쪽은 고정을 하고 네 어깨 쉿 오케이 여기가 맞죠? 네 여기요 그다음에 여기도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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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거 3파이 짜리가 들어가네 딱고 말고 3파이 짜리 한 2T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1대60 신한주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거 영상으로는 엄청 짧게 나가는데 자 이거 조립하는데 한 4,50분 걸렸거든요 그래서 도색도 정말 깔끔하게 잘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 원래 문양이 일체형인 분할이었는데 일체형 하셨다는 거 보고 저는 와 좀 놀랐습니다 뭐 이런 데 애칭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킷이 제가 알기로 엄청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SH 꺼 저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아마 역대 꺼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완성작을 보니까 좀 납득이 가는 거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신한주가 있으니까 당연히 유니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 자주 등장한 유니콘 자 이렇게 피지 소체를 같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딱 봐도 확실히 레진 컨버전 피지 좀 더 도색이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좀 웅장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도 좀 큰 거 같고 확실히 도색을 해놓으니까 진짜 멋있네요 아 고생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H 튜드에서 나온 이게 광고는 아니에요 타쿨로 모델러님이 완성하신 자 신한주를 한번 제가 각병 구속자님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다음 작업은 어떤 거 하고 계시죠? 지금 뭐 광고는 아니지만 SH 스튜드에서 요번에 따끈따끈한 백식이 나왔습니다 아 백식이요? 그거를 어디까지 좀 진행하셨나요? 지금 머리, 몸통, 스커트, 발까지는 끝났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간단히 광고인데 이렇게 의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블로그 주소거든요 보시고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머리를 넣어주셔도 되고 백식 같은 경우도 진짜 제가 지금 헤드까지는 봤는데 벌써 뭐 오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잘하는 분이니까 제가 강력하게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도 백식이 완성되면 이렇게 어떻게 저희 스튜디오에 가지고 와서 보여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물론 있습니다 한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지금 목표는 이번 달까지 끝내는 걸 목표를 하고 있는데 역시 연휴 때문에 아마 2월 초 정도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제가 왜 신한주를 가져왔냐면 아 알지 않습니까? 저희 팀 갚인 거에서도 신한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가 출력이 다 됐고 자 한번 최초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대 60이고요 자 이게 1대 40입니다 1대 60도 정말 커요 머리가 큰데 1대 40은 상당히 큽니다 저희도 이번에 해치오픈 기믹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자동은 아니고요 이렇게 열리게끔 안쪽에 디테일력 화려하죠 저희 이제 2023년 첫 작품이 실프라그리즈 신한주가 시작함을 알리면서 아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해 주시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가입을 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울트라그레이드, 갓그레이드를 해놨으니까 비하인드 스토리를 같이 화심탄회하게 라이브 방송을 켜서 공유를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핫핑이었습니다 자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